제가 그동안 런닝맨에서 어? 엄청 당하고. 어? 알아요. 알지? 알아요. 복사일 거예요. 네가 충주 지씨의 그 마음을 갖고 복사일 거예요. 우리 이제 충주 지씨죠. 충주! 지씨 컷! 오늘은 미지의 선택지 레이스로 두 분은 각 팀의 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. 각 미션 전에 두 팀장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요. 멤버들은 팀장의 선택지를 모른 채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. 같은 선택을 한 팀장과 멤버가 한 팀이 되고요. 더 많은 팀원이 모인 팀에게 유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 사전 선택은 오프닝 장소로 이동하는 문인데요. 오프닝 장소로 이동하는 문인데요. 그래서 원하는 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잠깐만.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한 걸 없어요. 무슨 얘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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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구나. 아, 야. 내가 볼 때는 예능인들이잖아. 많이 온다. 단독 스포트라이트에 집중할 것 같아. 잠깐만.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 카메라 없어요. 우와, 어떡해. 그래서 원하는 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두 분은 같은 선택은 할 수 없으므로 각자 다른 문으로 나가주시면 돼요. 저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로 가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로 가겠습니다. 기어 들어가는 거 괜찮아? 네, 기어 들어가도 됩니다. 좀 흉해 보일 텐데요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? 마음가짐이 중요하죠. 아, 이거 양보할 수 없는데. 아, 진짜요? 아, 이거는,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. 왜냐하면 이거 이쪽으로,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애들이 내 팀이 되는 거예요? 네, 그리고 많이 올수록 유리한 거예요, 팀. 재석이는 어디로 갈 거 같니? 편하게 서서. 에이, 재석이는 여기야. 진짜요? 어. 일단 웃기잖아. 여기 예능인들이잖아. 네. 많이 온다. 그리고 여기는 종국이 확정이야. 아, 진짜요? 어, 종국이랑 팀 되고 싶지 않아? 팀 되고 싶어요. 그럼 이리로 가. 또 이리로 가. 100%야. 근데 단독 카메라 없잖아요. 어? 단독 카메라 없잖아요. 에이, 저 여러 개를 지켜보시게. 땡겼으면 좋지. 쭉 땡겨. 하지는 점 안 좋아지지만. 감독님, 소원이가 단독 써주세요. 그럼 쭉 땡겨서 써준다니까. 그립하고. 근데 여기 많이 몰릴 것 같은데. 어쨌건데. 그럼 저 여기 가면 안 돼요. 갈게요, 그럼. 아, 욕심나는 자리인데 이거. 아, 나 진짜. 먼저 가시는 분이 임자인 거예요. 아, 그런 거구나. 먼저 가시는 분이 임자인 거예요. 아, 그런 거구나. 아, 선생님 근데 못 들어가실걸요? 왜 못 들어가. 여기 너무 작아요. 들어갈 수 있어. 너무 작아요. 너 진짜 원해? 네? 진짜 원해? 정말 가고 싶어? 정말. 간절하게 쳐다봐 여기를. 진짜 원하다고 얘기해. 진짜 원해. 진짜 원한다고 세 번 얘기해. 진짜 원해, 진짜 원해, 진짜 원해. 오케이, 그럼 들어가요, 그러면. 내가 양보한다, 진짜. 진짜로요? 내가 양보할게 내가. 뭐야, 어떡해. 왜, 왜 그래? 아, 또 양보해 주시니까. 어, 가기 싫어? 그럼 내가 돌아갈게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돌아갈게. 아니야. 아! 우와, 대박. 대박이다. 아! 우와, 대박. 대박이다. 우와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진짜, 진짜? 웬일이야. 이것도 해 주시는 거예요. 웬일이야. 감사합니다, 차주 선생님. 제발. 있으시오. 고맙습니다.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. 가다라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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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감사합니다.